26조, 27조나 이런 부분인데 네 말씀하세요 알아두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이게 사장님들이 세부 항목 같은 것들 어떤 분쟁이나 트러블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준을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사장님 실례지만 어떤 업종 핫도그 사장님 박수 좀 쳐주세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핫도그 이렇게 말면서 생각하셨나? 절 너무 좋은 질문이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노무관리를 하는 데 좀 버거움이 있다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무사들이 사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노무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의 노무사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저 지금 빨리 후딱 공부 노무사된 다음에 사장님 직접 찾아가서 핫도그 넣어먹고 할까요? 그러면은 여기 따님 있는 분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따님 주실 겁니까? 마을 노무사 서비스 자체가 신청 자격 요건이 서울 전 지역 30인 미만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고용주 사장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신청 조건이 됐다 자격 조건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신청을 하셔야 되죠 컨설팅 신청서 작성과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구비 서류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1번 신청서 컨설팅 신청 있는 거 신청서 그 다음 두 번째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종의서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사본 총 3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비 서류가 준비됐다면은 먼저 첫 번째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 자영업 지원 센터 그 다음에 서울 신용보진재단으로 이 서류를 매일 우편 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장님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면 꼭 알아뒀다가 빨리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 저도 제가 하고 싶죠 저도 사장님들 좋아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지금 공무 빨리 노무사 빨리 준비할까요 핫도그 사장님 껍데기 사장님 핸드폰 사장님 그 다음에 치킨집 사장님 따님 있으세요? 본인이 안 닮으셨죠? 본인이 안 닮은 딸이 있다 손 우리 딸내미 진짜 이쁜데 나 특히 안 닮았다 저도 어쨌든 동기부여가 될 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티베이션이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은 제가 금방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것도 뭐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? 알바몬 앱 알바의 신기술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또 어차피 저 또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알바의 신기술 알바의 신기술 보시고 따님한테 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영상에 나쁘지 않아요 저도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알바몬 앱 알바의 신기술 탭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